삼성전자가 차세대 TV 기술로 주력하고 있는 퀀텀닷 기반의 QLED TV 진영 확대에 나섭니다. 삼성전자는 오늘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TV 제조업체, 유통업체 등 10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QLED 국제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의 관계자는 이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QLED 기술의 특징과 장점을 공유하면서 그 진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QLED TV는 10억 분의 1m 크기의 반도체 입자를 활용해 화재를 대폭 개선한 삼성의 차세대 TV를 말합니다.